안녕하십니까. 구디옥 보기선장입니다. 오늘 하고싶습니다. 가리비 여기 봐. 보이죠? 지금 보일겁니다. 이거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. 다 썩어가지고 개머리에 소금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가리비 제철입니다. 자 한번 놀러 오십시오. 여기 오십시오. 와 완전 엉그러졌습니다. 올라갔어. 가리비 씻고 있습니다. 60개였다면 10개 더. 10개 더. 10개 더. 와. 아 우리 낯질이 장난이 아니다. 이 다리 나이가 생활이 다리. 아. 삶의 거기다. 혹시 두더지 잡으러 안 가볼래예? 두더지 기계 잘 때리겠는데. 어머 이놈. 두더지 기계 딱 올라오면 막. 올라오는데 때리겠는데. 아. 잘 붙어있다. 한열 한열. 야 이거 봐라. 세척기 세척하고 토풀이가 틀고. 깔리비 한망이 막고 있습니다. 아니다. 네.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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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